안녕하세요 비즈니스틱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Letter of Inquiry 그쵸 뭔가를 문의하는 편지를 오늘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 기억하시면은 그쵸 이제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쵸 수표가 제대로 된 주소로 보내졌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편지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작성했던 문장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Dear Miss Watson 이렇게 시작을 했구요 4월 15일로 된 당신의 서신에 제가 저의 보험담보 범위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불을 받을 거라고 쓰였다 한마디로 당신의 편지에 내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것이라고 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은 Your correspondence dated April 15th indicated that I would be receiving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f my insurance coverage 이렇게 작성을 했었죠 자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수표가 잘못된 주소로 보내졌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내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뭐 때문에면은 because도 있고 since라는 접속사도 있죠 그래서 because I have moved 아니면은 since I have moved 현재 완료로 써주시구요 지금 이상한 상태니까 그렇죠? 콤마 찍어준 다음에 나는 당연히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 I am naturally concerned I am naturally worried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뒤에는 주어가 동사일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니까 뒤에 that 절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I am naturally concerned that 수표가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주소로 보내줬을까봐 자 그럼 that 절 주어는 뭐가 되겠어요? the check 그리고 자 무엇을 했을까바라 그러면 우리가 50-50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랴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조동사 might 아니면 may를 쓰시면 돼요 물론 might하고 may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같아요 50-50 가능성을 얘기할 때 그래서 the check may 그리고 may be sent라고 근데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may be sent라 그러면은 이건 앞으로 보내질까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쵸? 근데 보내졌을까봐 이미 그쵸? 이미 보내진 거 그쵸? 일어난 일에 대한 가능성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완료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 check may have been pp 그래서 the check may have been sent 보내졌을까봐 잘못된 주소로 to the wrong address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데트절만 보도록 할게요 수표가 잘못된 주소로 보내졌을까봐 보내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e check may have been sent to the wrong address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since I have moved 내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I am naturally concerned 저는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데트절 that the check may have been sent to the wrong address 아니면은 the check might have been sent to the wrong addres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간단하죠 수표가 보내졌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자 would you please으로 시작을 할게요 would you please 나에게 알려주겠느냐 would you please let me know 그리고 만약 보내졌는지 그쵸? 여부를 얘기할 때는 if 저를 쓰면 되죠 그래서 if the check has been sent 아니면은 if the check has been mailed 이렇게 가면 되죠 sent 동사를 우리가 이미 한번 썼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 안 보내졌다면은 밑에 쓴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끝낼게요 자 만약에 안 보내졌다면 if 그렇죠? it has not been sent 아직 안 보내졌다 이거면은 이제 현재 완료로 가야죠 그쵸? 앞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f it has not been sent 콤마 찍어주시고 나는 고맙겠다 I would appreciate 자 뭐가 고맙냐 당신이 그렇죠? 좀 이렇게 보내지도록 그쵸? 그거를 좀 허가를 내려주신다면 한마디로 보내지도록 좀 뭔가를 권하를 누구에게 부여를 해서 좀 보내지게 해줄 수 있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uthorized 동사를 여기다가 쓸 겁니다 자 그래서 I would appreciate your sending one 이렇게 가도 돼요 당신이 보내주는 거 감사하겠다 그래서 appreciated 목적으로 동명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you are sending one you are sending the check 한마디로 you are sending one 하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다 이건데 send 대신에 그쵸? 이 사람이 직접 보내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쵸? 이 사람이 뭔가 좀 권한을 부여해서 야 누구한테 시켜서 자 이거 좀 보내줄 수 있게 좀 해라 그쵸? 이런 케이스면은 우리가 authorized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I would appreciate your authorizing one to be sent 그쵸? authorizeding one to be sent 보내지도록 권한을 부여하다 제가를 하다 그래서 I would appreciate your authorizing one to be sent 어디로? 밑에 있는 주소로 밑에 명시된 주소로 그래서 to the address indicated below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If it has not been sent I would appreciate your authorizing one to be sent to the address indicated below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 3개 작성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